친구 살해 혐의 인정하십니까? 직접 신고까지 한 경우는 뭡니까? 친구가 영양실조 상태였다는데 미안하다고 없으십니까? 친구가 영양실조 상태였다는데 미안하다고 없으십니까? 친구가 영양실조 상태였다. 친구가 양양실 CEO blat than you actually know. 친구 집위셨네요. привет, Himalayan's! 그래 zrobićíst. SHARE WHAT LATER STANCE SHARE WHAT LATER ST There is to eat as a m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